안녕하세요. 뚝딱 마수리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국수 따뜻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면을 삶아서 물기를 빼둡니다. 그리고 야채를 썰어주세요.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오징어도 한 마리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냄비에다가 육수 1리터를 넣습니다. 육수가 없다면 멸치 액전 육수도 좋습니다. 준비해둔 야채도 다 넣어줍니다. 오징어는 빼고요.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야채를 넣은 육수가 끓어오르면 오징어를 넣습니다. 육수에 간이 없으니까 천일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추어 주세요. 육수가 아닌 물로 했을 경우에는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간을 맞추고 끓어오르면 삶아둔 소면을 넣어주세요. 조금만 따뜻하게 끓이다가 불을 끕니다. 그리고 국수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통깨도 솔솔 뿌리면 오징어 국수가 완성이 됩니다. 식탁 중앙에 두고 그릇에 덜어 먹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